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 생각됩니다만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어제 5월 3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은 5에서 6단계 정도인 바 앞으로 대북 제재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제3국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대북 정책 방향 설명은 지난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의 연장성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동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전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지난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압박 및 외교 고립 심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국은 각 급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지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